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기초 19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텐데요.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강의가 화학의 기초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 강의를 제작할 때 이런 개념들을 다뤄야겠다라고 했던 모든 개념 강의가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선생님 저 몰롱도 구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뭐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런 개념들까지 화학의 기초에다가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기초 강의가 제작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솔직히 그 내용들은 화학의 기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화학의 기초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몰롱도와 같이 선생님 저 이 개념을 또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댓글에다가 선생님 이 개념 다뤄주세요 라고 달아주시면 제가 그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제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추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화학의 기초 강의가 다 완강이 됐다고 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멈추는 건 아닙니다. 이 다음에는 화학원 강의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의 기초 강의가 자기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화학원 강의까지 이어서 들으시고요. 이 정도면 나는 화학원 학교 수업 학원 수업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한 거 바탕으로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복습 진행하고 산화 환원 반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 염기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 염기의 정의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거부터 설명을 해줬었죠. 기본적으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 염기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레니우스 산 염기의 정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그래서 그때 한계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가 가능하다. 뭐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아니라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 물질 자체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산 염기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시로 보여줬던 게 바로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을 때였어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수산화이온이 나오면서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를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했죠. 왜? 물에 녹아 내놓는 수산화이온이 암모니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산화이온은 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 염기의 정의가 등장했다고 했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은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고요. 염기는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염상과 암모니아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만들어진 물질이 암모니움이온과 염화이온이에요. 암모니아의 변화를 봤더니 수소이온을 하나 받았죠. 그럼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인 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염화수소는 수소이온을 옆에 있는 암모니아에게 주고 염화이온이 됐죠. 그럼 얘는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놓았다, 주었다. 즉 여기에 있는 HCL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도 같이 봤었어요. 염산이 물에 녹는 반응, 그리고 암모니아가 물에 녹는 반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염화수소, 염산은 염화이온이 됩니다. 수소이온을 줬다는 거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될 거고요. H2O는 수소이온을 받았습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되겠네요. 밑에 있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H2O가 수소이온을 주면서 수산화이온이 됐어요. 검게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암모니아는 옆에 물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서 암모니움이온이 되었습니다. 검게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여기 있는 이 물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였죠. 이처럼 물 같은 경우에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겠다. 상황에 따라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금 여기 보이는 H2O 물과 그리고 HCO3-라는 탄산수소이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지시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했고요. 이때 말하는 액성은 용액의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이 용액의 액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산성입니다, 중성입니다, 염기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어떤 식으로 액성을 확인한다? 지시약을 넣으면 색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지시약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리트모송이, 페놔프탈레인, 메티로렌지, 비티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액성에서 어떤 색을 나타내 주는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pH, 수소이온농도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수소이온농도지수, 즉 pH가 크다고 해서 산이 아닙니다. pH의 기준은 7이었고요. 7보다 작은 게 산성, 7보다 큰 게 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시약까지 복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레몬. 산성이죠. 그러면 레몬을 녹인 레몬 수용액에다가 비티비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그때의 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무슨 색? 노란색이 됩니다. 비티비, 노초파죠. 산성에서 노란색이에요. 자, 재산제, 염기성이네요. 재산제는 어떤 색깔 리트모스 종이를 어떤 색으로 변화시킬까요? 하나, 둘, 셋. 붉은색 리트모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 증류수, 중성입니다. 증류수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이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간 증류의 색깔은 무슨 색? 무색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무무불, 메티로렌지는 빨로노, 비티비는 노초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복습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본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개념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뭐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공부를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 쉽게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있고요.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찍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 내가 이렇게 강의를 찍어도 아무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A라는 학생한테 갑니다. A야, 너 내 강의 봤어?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와, 너 내 강의도 안 본다고? 안 되겠어. 너 괘씸하니까 나한테 만 원 내놔. 하고 그냥 만 원을 강탈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만 원을 뺏었습니다. A는 만 원을 뺏겼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돈을 얻었죠? A는 돈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선생님이 A라는 학생에게 돈을 뺏지 않았는데 나의 돈이 만 원이 늘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돈 만 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만 원을 누군가에게서 뺏어와야 돼요. 누군가에게서 강탈을 해와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의 돈이 만 원 뺏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만 원을 벌기 위해선 누군가는 만 원을 잃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그 값을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돈이 움직일 때에는 돈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잃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산화와 환원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는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요.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산화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얘는 산소를 얻어야 돼요. 그럼 이 산소를 어디에선가 얻어오겠죠. 그럼 걔는 산소를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즉,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뺏으면 나한테 돈을 뺏긴 얘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얘가 누군가에게서 산소를 뺏으면서 반응이 진행이 됐다는 건 어떤 얘는 산소를 뺏기는 반응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산소를 얻었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반응을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상당히 산화 환원 반응이 간단해 보이죠. 실제로도 간단해요. 근데 얘가 어려운 까닭이 뭐냐면 산화 환원 반응의 정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산소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산화수의 변화를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산소의 이동은 원래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었고요. 전자에 대한 이동으로 정의를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산화수를 통해서 정의하는 건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 세 개를 싹 다 알려줄 겁니다. 근데 이 산화수를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앞선 선행 개념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선행 개념을 모르더라도 산화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 개념 자체는 화학원 개념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냥 산화수 정의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산화수가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화학원 개념 강의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산소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는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요.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럼 산화 반응의 예시를 가져와 봐라. 그럼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한 가지 보여줄게요. 자 이런 반응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산화구리랑 탄소가 만나서 구리와 이산화산소가 나오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 자체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래요. 즉 어떤 물질은 산화가 되고 어떤 물질은 환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여기에 산화구리가 됐죠. 이 산화구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생성물로 변화가 일어나냐면 구리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산화구리가 갑자기 이산화산소가 되진 않아요. 왜? 여기는 구리도 있고 산소도 있으니까 이 구리 또는 산소가 변하면서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즉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었다는 말은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었다는 말은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는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산소가 어떻게 됐죠? 사라졌습니다. 즉 산소를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반응은 환원되는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는요. 이 화학반응 전체가 산화반응입니다. 환원반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화학반응이 여기 나와있는 이 화학반응이 산화환원반응이고요. 이 안에서 이 반응은 환원, 이 반응은 산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었네 산소를 잃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산화구리는 환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옆에 있는 물질을 보면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되고 있어요. 탄소가 산소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산화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산화반응이 진행이 된다. 또는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이라는 말 자체는 산소를 얻었다, 산소를 잃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반응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가능 과정까지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탄소가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가 되는 산화반응이 진행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 환원 또는 산화반응, 환원반응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즉 이런 식으로 화학반응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나중에는 어떤 물질을 찾아야 되냐면 이 화학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이고요.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굴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산화되는 물질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산화탄소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산화가 일어나는 건 탄소예요. 그에 대한 결과물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즉 산화는 산소를 얻는 얘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산소를 얻는 얘 누구예요? 탄소죠. 그럼 탄소가 산화된 물질,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소를 잃는 얘가 산화구리잖아요. 그러면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구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여기에다가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환원되는 물질을 쓰라. 그러면 환원되는 물질, 산화구리 이것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내용까지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환원되는 물질에 산화구리라고 안 쓰고요. 이렇게 써요. ECUO.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2라는 숫자는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예요. 즉 뭐냐면 구리, 산화구리하고 탄소화가 반응을 할 때 두 개 대 한 개로 반응합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환원되는 물질이 ECUO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구리예요. 그런데 이 산화구리가 환원될 때 2대 1로 반응한다는 걸 알려주는 개수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쓰라고 했을 때는요. 앞에 있는 반응물의 물질을 쓰는 거고요. 뒤에 있는 생성물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수 또한 써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써서도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누가 산화됐다, 누가 환원됐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몇 가지 예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산화구리가 수소랑 반응해서 구리랑 물이 되고 있네요. 그럼 이 반응에서도 누가 산화되는지 누가 환원되는지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스페이스바로 강의를 멈춰놓고 위의 반응식과 아래 반응식, 터치해서 멈춰놓고 한번 누가 산화되는지 누가 환원되는지 써보세요. 선생님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네요. 산소를 잃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응은 환원반응이 될 거고요. 수소는 물이 되면서 산소를 얻고 있죠? 이 반응은 산화반응이 될 겁니다. 밑에는요. 산화철과 탄소가 반응해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산화철이 처리되는 건 산소를 잃었죠? 환원.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위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수소기체 H2. 환원되는 물질은 COO. 밑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C. 환원되는 물질은 Fe2O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멈추고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밑에 다른 예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반응을 보니까요.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산화마그네슘과 탄소가 나오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이 반응은 산소를 얻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반응일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탄소가 되는 반응은 환원반응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화되는 물질은 마그네슘. 환원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요 반응도 산화환원반응입니다.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는 반응은 환원반응이고요. 아연이 아연이온이 되는 반응은 산화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 선생님 얘는 산소를 얻거나 잃지 않았는데 왜 산화환원반응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산화환원반응의 개념이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건 산소의 이동을 통한 산화환원반응의 정의였고요. 여기서 조금 더 산화환원이 확장이 되면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써 산화환원반응을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밑에 반응은 전자의 이동을 통한 산화환원반응의 정의를 공부를 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자의 이동을 통한 산화환원반응 정의를 해봐야겠죠. 산화환원반응을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정의를 할 때는요. 산소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산소를 얻는다. 그럼 얘가 산화였고요. 산소를 잃는다. 그럼 얘가 환원이었잖아요. 근데 전자는 반대예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입니다. 즉 산소랑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는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이었다면 전자는 얻으면 환원, 잃으면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반응도 그냥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고 있어요. 뭐야 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슬라이드로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써서 할게요. 여기는 좀 약간 오류가 있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가 없어졌어요. 그럼 플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와야 됩니다. 그럼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된다? 두 개로 얻어야 된다. 즉 이 반응은 전자 두 개를 얻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얻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다. 그럼 여기 있는 아연이 이번에는 아연 이온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갖고 있던 전화가 없었는데 생겨야 돼요. 플러스의 전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띄는 전자를 이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온의 형성 과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양이온이 이온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얻어야 되고 가만히 있던 얘가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이뤄야 된다. 그럼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이뤘으니까 산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산소가 관여를 했으면요. 산소를 얻고 이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어? 산소로 정의가 안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전자의 개념까지 접근시켜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안 맞으니까 쭉 넘겨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선생님 근데요. 지금 보면 구리 이온하고요. 아연이 이렇게 반응할 때 아연 이온하고 구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온이었던 구리는 금속이 되고 금속이었던 아연은 이온이 되나요? 이 이유 자체가 궁금한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구리하고 아연 이온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구리 이온하고 아연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리보다 아연이 이온이 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요. 그거를 우리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그 수치를 선생님이 여기 밑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앞에 있는 예일수록 이온화 경향성이 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응을 보면요. 구리는요. 뒤에 있어요. 아연은 앞쪽에 있습니다. 즉 아연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더 세다. 즉 이온화 경향성이 세다는 건 이온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과 금속이 있었을 때 어? 너가 이온이야? 내가 더 이온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전자 받아가가지고 너는 금속이 돼. 나는 이온이 될 거야. 하면서 아연이 아연이온이 되는 겁니다. 즉 이온과 금속이 있을 때에는 누가 누가 더 이온이 되고 싶나요에 따라서 이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또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온화 경향성을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 그냥 앞글자 따서 외웁니다.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는 백금금 이렇게 외워요. 얘는 칼륨칼심이기 때문에 겹치죠. 그래서 그냥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 여기도 똑같이 수라고만 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수구수은은 백금금 이렇게 합니다.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은은 백금금 선생님이 이걸 외울 때 이렇게 끊어서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은은 백금금 이렇게 해요. 크카나마아라? 어 너 크카나마 아냐? 크카나마아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은은 백금금 이게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다. 이거는요. 거의 그냥 무지성 암기가 답입니다. 핀심이 보면 하세요.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은은 백금금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은은 백금금 해가지고 이게 어느정도 입에 읽었다 치면 써보는 거예요. 말하면서 크카나마아 천리주납 수구수은은 위로 갈게요. 백금금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겁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크카나마아라? 이것만 좀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외웠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은은 백금금 몇 번 더 반복하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좀 공부의 도 같은 사람은요. 아 주식이 뭐라는 거야.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하다 보니면 외워져요. 선생님이 지금 이 말을 거의 10번 가까이 쓸 거예요.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은은 백금금 금방 외워집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요. 한 1분 정도만 해보세요. 크카나마아라 천리주납 수구수은은 백금금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외워졌다 생각되면 한 번 써가지고 확인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도 정의할 수 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화수의 변화를 통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요.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해뒀죠. 왜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려면 당연히 다른 물질이 산소를 잃어야 되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으려면 당연히 다른 물질은 전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보면요. 이런 반응이 있어요.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런 반응에서는 여러분들이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하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됐네.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야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여기서 뭔가 이상합니다. 어? 잠깐만 얘는 산소인데 여기도 산소가 있어. 뭐 이거 산소를 잃은 걸로 봐야 되나? 좀 애매한데 이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산화환원의 동시성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앞에 있는 얘가 산화가 됐다. 뒤에 있는 얘가 환원이 됐다라는 거죠. 또는 전자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봐봐요. 얘는 산화 마그네슘이 될 때 결국 이 산화 마그네슘을 자세히 들여다보는요. 얘는 Mg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이 두 이온의 결합이에요. 즉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이 된 거고요. 산소는 산화 이온이 된 겁니다. 양이온이 될 때에는 전자를 잃어야 되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 여기에 있는 산소는 산화 이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얻어야 되죠. 그럼 얘는 환원.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얘가 산소를 얻었는지 잃었는지 분간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에는요. 산화환원의 동시성의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전자의 이동, 산화수의 개념을 통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이야기는요. 산화제와 환원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산화제랑 환원제는요. 어떤 물질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산화를 돕는 물질, 환원을 돕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는요. 자신이 산화되는 게 아니에요. 산화를 돕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산화 반응, 산화, 사회, 말을 못, 요즘 따라 선생님이 좀 말을 잘 못해요.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이번에 학교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수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입이 굳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이렇게 강의를 찍을 때면 꼭 이렇게 말을 좀 어버버 하더라고요. 절절이가 돼요. 근데 절절이가 됐다 해가지고 이걸 다 다시 처음부터 찍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 또 전에 그냥 뭐 오늘의 절음 포인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이 아까 무조건 아니 뭐 환원 반응이 뭐야? 환원 반응은요.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환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냐면 어떤 물질을 산화시키려면 내가 환원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항상 동시에 일어나니까 어떤 얘를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걔한테 산소를 줘야 돼요. 난 산소를 잃어야 돼. 즉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얘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산화제, 환원제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습니다. 소화제를 왜 먹어요? 소화제 소화시키려고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화제를 먹는 이유는요. 소화를 도우려고 먹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산화제는요. 산화를 돕는 거고요. 환원제는 환원을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산화를 도우려면 나는 뭐가 돼야 된다? 환원이 되어야 되고 환원을 도우려면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산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화학 반응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 찾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 귀찮아. 그리고 여기에서 산화제하고 환원제가 뭔지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산소의 억고 이름을 봐봐요.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고요. 그럼 얘는 당연히 산소를 잃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산화가 됐어요. 산소는 환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산화되는 물질이 환원되는 물질을 찾고요. 산화제, 환원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어? 얘 산화됐네? 환원제. 어? 얘 환원됐네? 산화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물질이 산화제라는 건요. 환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환원제라는 건요. 산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헷갈릴 게 없다라는 거. 즉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될 때 이때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지만 마그네슘을 환원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산소가 산화 마그네슘이 될 때 이 반응은 환원 반응이지만 산화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원제와 산화제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화살표 자체는 원래 있던 자리에다 산화제, 환원제를 쓰니까 좀 헷갈리게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반응이 환원제라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이 환원제에 여기 나와 있는 산소가 산화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산화와는 반응이 모두 마무리가 돼요.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화학원에서 나오는 산화수 개념까지 더하면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화수가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는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산화수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변화하면 산화 이렇게 변화하면 환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할 거예요. 산화수가 왜 그렇게 정의가 되는지는 화학원에서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설명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게 궁금한 사람은 화학원 개념 강의까지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화수 변화를 통해서 산화수 환원 반응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산화 반응은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요. 환원 반응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도대체 산화수라는 게 뭐길래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를 할 수 있냐. 산화수는요. 원자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H2O라는 물질이 있죠. 그럼 이런 물질이 있을 때 H의 산화수는 1이고요.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산화수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얘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무언가가 됐을 때 이 산화수가 변하면 즉 여기에 있는 산소의 산수가 플러스 1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엔 1이 되었다.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산화수가 3만큼 더해졌네. 아 얘는 산화 반응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산화수의 변화를 통한 산화환원 정의에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천천히 다시 산화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산화수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산화수 정하는 규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원소는요. 우리가 물질의 분류에서 배운 홋원소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원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홋원소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라는 거예요. 예시를 볼게요. 구리, 나트륨, 수소기체,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홋원소물질이죠. 그럼 얘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는 전부 다 몇이다? 0이다. 즉 여기 있는 4개의 산화수는 전부 다 0, 0, 0,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화수는 원자에다가 매기는 숫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원자에다가 숫자를 매길 때 첫 번째 규칙 홋원소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화와 같다. 1원자 이온은 어떤 애들 이야기를 하냐?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염화이온. 그런데 이런 애들의 산화수는 뭐랑 같대요? 그 이온의 전화와 같대요. 얘는 전화가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게 바로 얘네들의 산화수가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원자 이온은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그 이온의 전화와 같아야 된대요. 다원자 이온은 우리 배웠죠. 여기 나와 있는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이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뭐랑 똑같아야 된대요? 그 이온의 전화와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얘네들 각각의 산화수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싹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져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탄산의 산화수를 싹 다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황산이온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를 다 더했을 때에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이 다원자 이온의 각각의 원자의 산수를 쓰는 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얘네들의 산화수를 다 더했을 때 마일, 마이, 마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원자의 산소의 합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질소와 산소의 합이 아니라 질소 1개, 산소 3개의 산화수의 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이 3의 숫자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 1, 산소 3개의 산화수의 합, 즉 4개의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몇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배울 산화수 우선순위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얘네들의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얘네들의 산화수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규칙은요.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0이래요. 이런 겁니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물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화합물이죠.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의 산화수의 합이 전부 다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마찬가지로 질소가 몇, 산소, 아니 여기 수소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산화수를 전부 다 더했을 때 0, 얘도 0, 얘도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질소 하나와 수소 3개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위에 두 개는요. 우리가 산화수를 다 써봤으니까 알겠어요. 그래, 원소는 0이고 2호는 전해랑 가져다 쓰면 돼. 근데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의 원자의 산화수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 지금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산화수 우선순위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산화수 우선순위는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합물에서 플로리는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고요. 화합물에서 1족 금속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2족 금속 원소는 플러스 2, 13족 금속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고요. 수소는 1, 산소는 마이너스 2래요. 이 네 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무슨 말을 썼냐면 우선순위라는 걸 썼어요. 즉, 1번 적용하고, 2번 적용하고, 3번 적용하고, 4번 적용하는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일단 이 우선순위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의 산화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있는 물질들의 산화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앞에의 규칙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규칙 네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호돈소 물질, 원소들을 구성하는 산화수는 항상 0이다. 두 번째, 이온은 그 전화량을 따라간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갑니다. 세 번째,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원자들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그 이온의 전화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 화합물에서는 전부 다 원자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이 규칙 네 가지하고 이 우선순위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산화수를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들부터 볼게요. 얘네들은 지금 다원자 이온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원자들의 산화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된다. 일단 이거는 안고 가는 거예요. 거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산화수 우선순위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질산부터 볼게요. 플로린 없죠? 그럼 1번 안 쓰는 겁니다. 2번 1족, 2족, 13족의 금속 원소 없죠? 그럼 2번도 안 쓰는 거예요. 3번 수소의 산화수는 1이래요. 수소도 없죠? 그럼 안 쓰는 거예요. 4번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산소, 얘 하나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근데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산소 원자들의 총 산화수의 합은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산화수의 합과 이 질소의 산화수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 이 질소의 산화수가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산이온이 있어요. 질소의 산화수 5,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어? 산소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마이너스 2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야.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질소는 5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맞아요? 마이너스 6이 맞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자의 산화수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각 원자가 갖고 있는 산화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걔네들의 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산이온이 있을 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질소의 산소는 5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요. 이 두 개 산화수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탄산이온 마찬가지로 산화수 우선수는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1, 2, 3번 다 해당 사항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4번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산소 원자의 산소의 합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가 남아야 돼요.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4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황산이온도 마찬가지예요. 1, 2, 3번 다 제끼고 나면은 마이너스 2 남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아 마이너스 8의 산화수를 갖는구나. 근데 산화수의 합이 몇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아 여기 나와 있는 황의 산화수가 몇이 나와야 된다? 6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산화수 정해지는 규칙을 머릿속에다가 넣어두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따라서 하나씩 맞춰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이해가 된 사람들은 지금 영상 멈춰놓고 여기에 있는 화합물도 한번 산화수를 정의를 해보시길 바라요. 선생님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요. 이렇게 화합물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뭐부터 보면 되냐면 플로린이 있는가 보시고요. 1조 금속, 나트륨, 칼륨, 2조 금속, 마그네슘, 베릴륨, 13조 금속, 알루미늄 이런 게 있는가를 보고요. 그 다음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즉 여기에 있는 이 암모니아 봤을 때 플로린 없고 금속 없고 수소 있으면 수소에다가 1 산소 있으면 그 다음 산소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규칙이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면 여기 암모니아 보죠. 어 뭐야? 수소 1 그럼 1짜리 3개 있는데 더해서 0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화합물이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질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도 가는 거예요. 어 플로린 없고 금속 없고 수소 없고 산소인데 아 그럼 여기에 산소에 마이너스 2 넣었더니 어 마이너스 2가 2개? 마이너스 4네. 더해서 0 나오려면 탄소가 4. 끝입니다. 여기는 H2O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선순위에 먼저 있는 게 수소죠. 수소부터 써주셔야 돼요. 어 수소 2개 1씩 하죠. 그 다음에 어 산소는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가죠. 이게 아니라요. 산소 수소 봤을 때 수소를 먼저 정합니다. 수소는 1이야. 근데 이렇게 2개의 산소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어 수소는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 선생님 저 잘했죠. 잘못한 겁니다. 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아이고 요거 있죠. H2O2 과산화수소입니다. 얘의 산화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잘 봐봐요. 한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볼게요. 수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 1이고요. 산소 얘 마이너스 2예요. 어? 잘했죠. 근데 잘못했어요. 왜? 산화수의 규칙을 위배했거든요. 이 우선순위는요. 말 그대로 이 순서를 따라가는데 이 순서가 뭔가 위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위에서 먼저 3번을 정의를 하면은 그 밑에는 틀려질 수 있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만약에 2번 내가 썼어. 어? 여기에서 이 2번을 썼으면 이 밑에 3번 4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우선순위를 내가 가져다 썼다라는 이야기는 이 밑에 순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즉 여기에 과산수소가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를 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소를 썼죠. 그럼 여기 나와있는 이 산소는 규칙 가지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얘 1 썼지. 근데 우리가 아까 화합물의 산화수에 하면 몇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0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0이 나오도록 이 산소의 산화수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우고 갑시다. 지우고 갑시다. 지우고. 자 다시 써볼게요. H2O2 이렇게 과산수소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은 3번에서 멈춰요. 그럼 여기에서 수소의 산화수를 1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 밑에 4번은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따로 가는 겁니다. 어? 1 이렇게 썼어. 그럼 얘네 산화수의 합이 2네. 그러면은 산소의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규칙에 따라서 화합물의 산화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의 합을 갖기 위해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는 하나의 물질에서 한번 썼으면 끝내요. 그 밑에까지 가지 마시고요. 이에 대한 비슷한 예시가 이런 것도 있어요. NaH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요. 우선순위를 따라가다 보면은 2번에서 끊겨요. 여기 1쪽 금속이 있죠. 그럼 얘의 산화수가 1에 나옵니다. 근데 얘도 화합물이죠. 그럼 화합물의 산화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근데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NaH 써놓고요. 어 선생님 저 그거 기억나요. 수소의 산화수는 1일 했어요. 어 그럼 나트륨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저 잘했죠. 맞아야 돼요. 왜요? 우선순위를 안 지켰잖아요. 우선순위에 금속이 먼전데 수소 먼저 썼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NaH. 어 선생님 우선순위 2번에 따라서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에요. 저 잘했죠. 어디가 잘못됐어요. 규칙을 위배했잖아요. 규칙은 머릿속에서 정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절대 어겨질 수 없는 거야. 이건 무조건 고정을 시켜놓고요. 우선순위를 위에서부터 적용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적용이 됐다? 그럼 밑에는 적용시키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H2O2 요거 H2O2 그리고 NaH 얘네 둘의 산화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따라가다 보니까 수소가 나왔어. 그럼 우선순위 더 안 보는 거야.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NaH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트륨이 1이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수소는 그냥 규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요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 왜 쟤는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해? 아 나 넘길래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강의는 이게 현장 강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번에 못했다고 가정하고 저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아 티노가 말한 게 이런 거군 하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를 한 사람들은 아 왜 저 새끼 두 번 세 번 말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나는 한 번에 이해했네? 나 좀 똑똑한 듯 이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아 왜 자꾸 저런 거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는 한 번에 이해를 했지만 두 번 세 번 완벽하게 학습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공부가 성공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부정적으로 가면 죽도밥도 안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하수를 썼으면 그 산하수로의 변화를 통해서 누가 산화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도 쓸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한 번 선생님 위에 있는 화학반응식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물론 아이오디나 칼륨, 염소, 염화칼륨, 아이오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만 우리는 산하수의 변화를 통해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는지 환원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질이 나와 있을 때 이 물질 밑에 원자들의 산하수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산하수의 규칙과 산하수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요. KI 보입니다. 얘, 금속이죠. 그럼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의 산하수가 1이 됩니다. 그럼 붙어있는 IOD는 두 개 더해서 0이 나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하수를 갖는 거예요. 염소를 볼까요? 여기는 염소는 호돈소 물질이죠. 아, 호돈소 물질의 산하수는 항상 0이랬어.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KCL, 얘 같은 경우에는요.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얘는 1쪽 금속이니까 1. 그럼 얘 따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남은 KCL이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얘는 1가 양이온. 얘는 1가 음이온 형성하는 예죠. 그런 식으로 산하수를 정의를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산하수 우선순위로 봐줘도 되고 산하수 규칙을 따라가도 된다. 그 선택지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아이오딘, 호돈소 물질이죠. 산하수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뭘 보는 거냐면 각각의 원자의 산하수의 변화를 보세요. 자, 칼륨은 1에서 1입니다. 변화 안 했죠? 아이오딘,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어요. 아, 여기에 있는 수산화 칼륨이 아이오딘이 될 때 이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산하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습니다. 산하수가 증가했죠. 산하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염소의 산하수가 0이었죠. 여기는 염소의 산하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어? 이 반응이 진행이 될 때에는 산하수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즉, 산하수가 감소했어요. 그럼 이 반응은 환원 반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꼭 이래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꼭 이래까지 산하환원 반응 정의해야 돼요? 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언제 다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만 연습하잖아요? 엄청 쉽게 합니다. 여러분 딱 이거 보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한번 속도 보여줄게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그럼 여기에서 어? 아이오닌 마이너스 1에서 0. 어? 얘 산하. 어? 0에서 마이너스 1. 얘 환원.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빨리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산하수 관련된 산하환원 반응이 몇 개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수준까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완벽하게 흡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상 멈춰주시고 여기 밑에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산하수 써보시고요. 누가 산하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까지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산하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소 1 나오겠죠? 그럼 규칙에 의해서 황, 마이너스 2 나올 겁니다. 여기 산하수 규칙에 의해서 염소의 산하수는 0이 나올 거고요. 황도 호돈소 물질이죠. 규칙에 의해서 0이 나옵니다. HCL 우선순위 3번의 수소 있죠? 수소 1 화합물 더해서 0 나와야 되니까 염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고 봅니다. 수소는 1에서 1 안 변했죠? 황, 마이너스 2에서 0. 아, 황의 산하수가 증가했다. 산화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어? 선생님, 황 원자가 이렇게 변했으니까요. 황만 산화된 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산화되는 물질은 누구다? H2S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CL2 산하수 0에서 마이너스 1 됐죠? 0에서 마이너스 1 됐다. 산하수가 감소했다. 환원 반응이 진행되었다. 여기 있는 CL2 얘가 환원되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밑에 반응해서 산화재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산화재는 환원되는 물질인 CL2. 환원재를 물어봤다면 산화되는 물질인 H2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산화와는 반응의 모든 개념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화학원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산화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우선순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런 규칙, 이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됩니다 라고만 알려줬지만 이게 선생님이 추구하는 화학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배웠을 때 이미 산화수가 이렇게 정해지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념을 얻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려운 산화수의 개념까지 설명을 한 거니까 그냥 오늘은 좀 티노가 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화수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화학 반응식 가지고 몇 번 연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화학의 기초 모든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좀 생각해보면 시원섭섭해요. 솔직히 강의를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의 남는 시간, 이런 시간들 활용해가지고 찍어야 되고 PPT도 다 만들어야 되고 해서 좀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다 만들고 나니까 좀 시원섭섭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들어줬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잘 듣고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이어지는 화학 1 개념 강의도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화학의 기초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전부 다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화학 강의 들으신 분들에게 선생님이 딱 이거 한마디는 해주고 싶네요. 오찌 유학기초 고수